에듀웰 유료회원만의 라이브클래스 자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회원에게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의무관리로 전환할 때는 전환할 때는 그때는 자 입대가 구성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관리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제일 신고한 것은 이미 입대가 구성됐잖아 그때 회장이 신고한다는 뜻을 하고 있어 얘도 똑같이 30일에 신고하도록 되는 겁니다 이건 그때부터 의무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서 자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 우리가 비임에서 의무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입주자 등 얼마 이상 서민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 서민될 때는 의무관리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면요 이때는 입대가 먼저 구성되기라 그때는 이제 전환하고 전환 신고하는 겁니다 하고 자 이때는 관리계약이 제정되는 거야 제정되고 이제 관리계약 제정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신고되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피가 구성돼야 돼 구성 그럼 구성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구성 신고하려면 또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우리가 관리방법을 결제하는 겁니다 결제해서 우리가 신고하는 거야 관리방법 결제 신고하고 나중에 이제 이때 이 구성 신고가 우리가 수련 날부터 우리가 6개월 이내 이때 이내 주택관리업자 업자를 선정하고 자치관리로 결제할 때는 우리가 자치관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이관처치가 돼요 일단 비음에서 의무관으로 전환할 때는 입자 등 3분의 이상 서면 등을 받고 전환 신고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단지 관리계약이 제정되어야 돼 그럼 관리계약 제정 신고하는 겁니다 하고 그 신고와 수련 날부터 우리가 3개월 이내 입대를 구성하는 거야 하고 구성 신고 들어갑니다 하고 입대의 구성 신고한 날부터 우리가 3개월 이내 관리방법 결정하고 관리방법 결정 신고하는 겁니다 하고 자치와 이따가 결정되죠 그러면 입대의 구성 신고와 수련 날부터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자치관리로 결정 이게 하나의 일련의 절차인데 나중에 물론 3개월 3개월 6개월 숫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기산쯤에 언제부터 따져들어 갈 거냐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세부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19페이지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표 자세히 정리해 줄 거니까요 관리이관이라는 건 뭐냐 지금부터 최초로 관리가 입주 때부터 자치화했다 관리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일련의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체의 관리이관 절차다 그럼 앞에서 제가 의무관리라 할 때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자치화 위탁관리지 근데 이 자치화 위탁관리는 입주자 등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체의 입주가 시작됐어 그 원칙은 의무관리이기 때문에 자치화 위탁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자치화 위탁관리 결정은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사기 바쁜데 바로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과도기준 관리로서 사업체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사업체는 사면 이 의무관리상 공동체의 권사는 업자입니다 업자 시행자예요 근데 사업체는 사면 관리가 목적이다 건설이 목적이다 건설 근데 언제든 떠나고 싶잖아 그렇지만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기한 동안 관리해야 돼 그걸 사업체 관리기한이라는 거야 입주 예정자 가반수 입주까지 관리하는 거야 하고 가반수가 입주되면 그때서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할 것을 자치화 위탁관리할 것을 입주한 입주자 등이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까지 입주됐을 때 가반수 그럼 가반수 입주자는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입주가 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관리 방법 결정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가 먼저 구성이 돼야 돼 구성되고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자치화 위탁관리 위탁관리를 결정하면 주택자 선정을 해야 돼 하고 선정이 돼서 그 내용을 관리 방법 결정 신고해야 돼 의무관리니까 우린 무슨 관리할 것을 신고하고 사업 측에 우리 관리 방법 결정했다고 통진을 해주대 너 인수인계 맞추고 떠나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인수인계 절차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인수인계가 떠나면 그때부터 관리가 이관돼서 그때부터 그 단지는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치화 위탁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입주할 때부터 1년의 절차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관리 이관에서 사업체의 요구가 났습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짐인데 근데 지금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식을 관리하며 이게 사업체 관리기안이죠 입주 예정자 얼마일지 가반수 입주까지야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중요하죠 그럼 얘가 이제 우리 심연할 땐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 X가 되고 3분의 이상이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 X 1년간 관리한다면 X가 되는 거야 이건 가반수 입주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자 두번째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 영어로 전환 받았더라 그 사실 통제하고 그 사실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고 해당 공동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무슨 관리해야 할 것을 자취하고 있다 관리해 얼마가 입주되시대? 가반수 통제하라는 얘기야 통제하고 자취와 위탁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입주했을 때 가반수 이제 요구받게 되면 그때서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가 돼야 돼 자취했다고 관리했는데 일단 입대위가 먼저 구성이 돼야 돼요 입주자 대표가 자 아주 중요한 숫자 얘는 엄청 중요한 숫자예요 얘도 뭐 보시면 수 없는 정답이 나왔던 거죠 입주자 등이 의 일의 기억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 즉 사업자부터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예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으로 하는 입주자 대피를 구성해야 한다 자 구성해야 한다 그것은 자 의무적이다 임의적이다 이건 강행규정이야 구성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입주자 대피를 공법상 필수 상설 기구다 이렇게 편한 겁니다 요구받고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주로 얘기가 객관시장할 땐 무조건 이 3개월 숫자가 정답이 나왔던 거예요 이걸 대부분 6개월로 바꿔서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자 누굴 구성으로 해라 입주자 그럼 등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동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입주자를 표현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배성은 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될 수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 특별 예의가 있겠지만 입주자가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3개월 나중에 그럼 협력 의미가 나옵니다 자 사업체 및 위 일의 디그세트에 따른 임대 사업자는 입주자 대피 구성에 협력한다 무슨 얘기냐 입동별 대표적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출 공고등을 해야 되어야 하는데요 하잖아 근데 관련부 인계제는 사업체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사업체가 관리체에서 선출 공고등을 도와줘라 이런 뜻을 내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합니다 자 유고박 때문에 우리가 관리방법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에 따른 의인 규정이 나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영어로 점화에 따라 대통령 영어로 점화에 따라 그럼 법률에서 대통령 영어로 의무 주겠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 영어로 떠들면 관리방법 결정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떠는데 이 질문은 해마다 나오는 질문이야 해마다 벗기가 심했어요 자 관리방법 결정 방법이에요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관리 우리 기업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에 어느 한 해 해당 방법을 한다 그럼 결정도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치에서 위탁관리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잡는 겁니다 근데 같은 절차인데 다음에 어느 한 해 해당 방법인데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의결로 결정한다 제안한다 자 우리 자치관리하자 위탁관리 제안하겠다 그 다음에 항상요 여기 하나의 약속이 있는 거야 무슨 약속이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구성원 자 과반수에 과반수에 찬성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입대의 의결정수수니까요 항상 공주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라는 내용이 났죠 구성원 얼마 찬성을 얻은 거다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제안하고 최종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권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입주자 등이 얼마나 찬성으로 과반수 근데 얘가 이제 시험에 등장할 땐 대부분 입주자 등 3분의 이상 찬성 결정해서 얘를 엑스던져요 과반수 우리가 과반수 하나는 3분의 이상 찬성 있지만 3분의 이상 찬성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전체 입주자 등에 10분의 이상이 제안하고 그럼 입주자 등도 제안할 수 있다 있다 얼마나 상해 10분의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변경할 때도 이 절차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뭐 단독문제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방법 결정해서 이 절차는 워낙 중요하게 얘기하는 절차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이제 의미 두지 말고 자 일단 입대의 구성됐죠 자 관리방법 결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넘어합니다 자 그럼 얘는 의무관리니까 우린 무슨 관리인지 또 신고의무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정답은 가장 많이 나오는 중 하나에요 신고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가리고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주택업자 선정을 포함한다 그럼 위탁관리 결정되면 주택업자 선정까지 같이 맞추자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경우 이를 사업체 또는 의무관리기 의무관리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제해져야 돼 의미도 필요없어요 얘는 뭐 땡큐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권자는 시장, 권수, 구청장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설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나왔어 공동주택관리법인데 뭐 하나의 질문에서도 시 2, 3개 신고한다면 무조건 다 X가 되는 거야 신고권자는 누구니까 시장, 권수, 주장 한 사람 벗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여러 번 정답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항상 신고할 때는 강행기준이니까 신고기한이 뜬 거야 그 기한은 대통령 0으로 정하겠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 0, 시행 0 한번 뜯어보니까 그때 똑같이 신고기에는 30인에 우리가 신고하는 겁니다 며칠에 30인에 그래서 얘가 또 벗겨서 최근에 중화시 나왔던 문제 하나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중법상 신고기에는 며칠과 며칠이 있더라 15일 이내와 30일 이내야 근데 15일 신고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해줄 거야 한 번에 정리는 딱 두 가지예요 관리사무장 배지증 신고 여러분들이 소장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그럼 배치 신고해야 됩니다 걔가 15일 그러면 주택업자가 등록하고 등록상의 변경사의가 봤으면 변경신고서가 15일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30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0일에 신고서 제출하는 거죠 제출할 때는 우리가 동의서와 우리가 제한섬이 동의서를 첨부기가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신고 절차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도의 한 번 하고 갈까요 의무관리사상 공동체계 입주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관리가 이룬다 사업주체 그럼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다 했죠 입주 예정자 얼마일까지 가방지까지 관리하고 입주 예정자 가방지 입주 시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돼요 입주자 등에게 무슨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을 자치와 입탁관리 그럼 요구 밖에는 관리법 결정하기 전에 3개월 내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몇 개월이네? 3개월 내에 구성하고 관리법 결정하라고 하는 거야 관리할 땐 입주자의 피의 2개월이나 전체 입주자 등 시편생이 결정한다 제한한다 제한하면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 가방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된 사항을 관할 관청이 신고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관할 관청은 시장, 권수,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 신고는 몇일이네? 30일이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3개월과 30일 사업체 관리기간, 관리법 결정 자체가 아주 중요하게 중요하게 우리 시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신고를 했죠 자치관리로 결정되면 자치관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은 누가 할 거냐? 입주자와 대표해서 직접 구성하면 돼 소장 선임하고 직원들 선임해서 구성해서 구성해서 통진을 했기 때문에 사업체가 자치관리기간에 대표한 관리자와 인수인계를 맞추고 그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위탁관리로 결정되면 주택업자는 선정하는 거죠 선정은 경쟁 입찰, 국토교통운전의 고시한 경제 입찰을 선정하고 그럼 사업체에 통제하면 사업체가 그 주택업자와 인수인계를 맞추고 그때부터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업체는 관련무 인계 전까지는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인수인계가 맞춰지면 그때부터 그 단지에서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에 이루어진다 자치와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1년 하나의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제 관리방법 변경이에요 우리 자치에서 위탁관리로 바꿀 수 있다 있다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수 있고 자치에서 위탁관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입주자 대피 이결로 제한하거나 입주자 등 10분에서 제한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전체 입자 등 가반산서로 관리방법 변경할 수 있는 거야 변경해서 사무신의 관할 신고 측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하고 신고하고 관리방법 변경이 되니까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이 되죠 그럼 입주자의 피해가 관리장 선임하고 관리를 구성하면 돼 그러면 전임 관리주체가 후임관리주체의 인수인계를 맞출 수 있는 거고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면 입주자의 피해가 주택업자 경지주 선지하면 돼 그리고 전임 관리주체가 후임관리체의 관리문을 인수인계를 이게 또 이제 변경 절차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 큰 의미는 없어 관리방법 결정이나 변경 신고는 다 몇이 이내 하는 거다 3시 이내 신고는 시장, 군수, 구출 신고는다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